안녕하세요 공쌤 뮤직의 공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10cm의 부동의 첫사랑입니다 10cm 특유의 달달한 가사와 멋들어진 멜로디 그리고 밴드 편성이 어우러진 곡인데요 함께 연주해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보실건데요 코드를 보시기에 앞서서 이 노래의 키는 E플랫키입니다 우리는 연주의 편의를 위하여서 이렇게 1번, 2번, 3번, 3번 프레셋 카퍼를 끼고요 C키 진행의 코드 배열들을 이 노래를 연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번째 코드입니다 C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Cmaj7 다음 코드입니다 Ced9 다음 코드입니다 C7 다음 코드입니다 Am7 다음 코드입니다 Am9 다음 코드입니다 A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A7 다음 코드입니다 A7sus4 다음 코드입니다 G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G7sus4 다음 코드입니다. G9sus4 다음 코드입니다. G-sus4 다음 코드입니다. G-sus4 다음 코드입니다. G-sus4-F 다음 코드입니다. G7 다음 코드입니다. E-m 다음 코드입니다. E-m7 다음 코드입니다 Bb7 샵 11 다음 코드입니다 F 다음 코드입니다 Fmaj7 다음 코드입니다 Fm 다음 코드입니다 Fm 다음 코드입니다 Fm6 다음 코드입니다 F6 다음 코드입니다 Fmaj9 다음 코드입니다 Dm7 다음 코드입니다 Dm11 다음 코드입니다 Dm9 여기까지가 코드 진행입니다 코드의 종류가 좀 많은데요 하나하나 차분히 잡으시면서 본인 걸로 만드시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노래의 순서에 맞추어서 리듬과 코드 진행들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노래의 순서, 곧송크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A 파트, 여덟 마디, 여덟 마디 열여섯 마디 진행이 나오네요 먼저 프라이머리 리듬, 곧 주 리듬은 이런 진행입니다 원, 투, 쓰리, 포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다운 그리고 여덟 번째 마디에 원, 투, 쓰리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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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이런 진행이 한번 나오네요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C컷도 출발하네요 쓰리, 포 아니었지 A 마이너 세븐 가죠 D 마이너 세븐 마이너 일레븐 G 세븐 서스포 섹션 나옵니다 원, 투, 쓰리, 포 원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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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D 마이너 세븐 G 세븐 서스포 가죠 이런 진행입니다 다음 진행은 B 파트 진행입니다 B 파트 진행은 F 코드부터 출발하는데요 주 리듬은 파이브 넌프에 8개예요 원, 투, 쓰리, 포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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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이게 한마디입니다 세 번째 마디와 일곱 번째 마디 싱코페이션이 나오는데요 싱코페이션이라는 것은 앞에 박자로 코드를 당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김음이라고도 표현을 하네요 마지막 마디에서 두, 쓰리, 포 A 세븐 서스포 갔다가 그 다음에 그대로 보내고 반 박자 더 보내고요 그 다음에 A 바꿔요 그리고 C 세븐 으, 따, 따 이런 진행이고요 일곱 번째 마디는 G 세븐 서스포에서 사분음표 두 개 쓰리, 앤, 포, 앤, 원 쓰리 잡아주시면 됩니다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쓰리, 포 F 가죠 D 마이너 세븐 가고요 두, 쓰리, 포 원 네, 요런 진행입니다 다음 진행은 C 파트 8 마디씩 나옵니다 마지막에 4분의 2 박자 있는 것은 그냥 같은 마디라고 한 마디 더 골산해도 되니까요 그냥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덟 마디, 아홉 마디라고 그냥 지칭하겠습니다 주 리듬은 두, 쓰리, 포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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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다운, 다운 네, 그리고 F6 잡는 포인트 32번 마디에서 원 이 그리고 35번 마디에서 마찬가지로 싱코페이션 나옵니다 두, 쓰리, 포 앤,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원 앤, 투 이런 진행이고요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C 파트 8마디, 9마디 총 17마디 진행입니다 C&9부터 출발합니다 3, 4 F&9가요 싱코페이션 기본적이죠 추웠지만 D&9 여기서 F6에서 섹션 C&9 A A-9 여기서 섹션 나옵니다 1 2 4 앤, 1 앤, 2 앤, 3 앤, 4 앤, 1 앤, 2 A7 앤, 4 앤, 1 앤, 3 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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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진행은 앞에 A파트와 B파트가 한 번씩 더 나오는데요 앞에 진행하고는 조금 다르게 리듬을 진행을 합니다 뒤로 약간 물러났다가 빌드업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판뮤트를 이용합니다 손의 바닥을 이용한 판뮤트데요 브릿지부를 손을 대면 맹맹한 소리가 나게 돼요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A파트입니다 3, 4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메이저 7 Dm7 연결해서 B 파트 진행인데요 이번에는 4분음표 진행인데요 조금 심심해서요 바디어택을 이렇게 한 번씩 넣습니다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볼게요 B 파트입니다 3, 4, 1, 2, 3, 4 1, 2, 3, 4 1, 2, 3 1, 2, 3, 4 G7 사스 4 1, 2, 3, 4 네, 이런 진행입니다 다음 진행은 다시 C 파트로 돌아가서 아까 진행했던 두 마디를 두 번 여덟 마디씩 16마디 진행을 하는데요 마지막 진행하고서 이번 파트로 넘어가서 F 메이저 7을 잡고 8분음표 진행을 합니다 D 파트 곧 브릿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메이저 7도 출발하고 B 플랫 7, 샵 11 한 번 나옵니다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볼게요 3, 4 B 플랫 7, 샵 11, Am7 다운 스트로크이죠 여기서 싱코페이션 2, 3, and 4, and 1 그 다음 여기서 빌드업으로 가요 1, 2, 3, 4 나이스 4, 3, 4 1, 2, 3, 4 이런 진행입니다 마지막으로 C 파트 진행입니다 C 파트 8마디 그리고 2마디 더 붙여서 10마디인데요 마지막 부분은 리프라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다운 다운 A 마이너 9 2 마이너 9 A 마이너 7 여기서 오는 표예요 2, 3, 4, 1 C에드 9 F 메이저, F에드 9 1 나의 마음속 언제 D 마이너 11 G7 서스포 그 다음 오는 표죠 부동의 첫사랑 이런 진행입니다 마지막 아웃트로 4마디 진행이네요 F 메이저 샘도 출발하고요 마이너가 나오는데요 F 마이너 마이너 잡을 때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나중에 마이너 6 가기가 편해지거든요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아웃트로입니다 4마디 시작 마이너 가죠 여기서 좀 느려집니다 마이너 6 네 이렇게 메이저지를 지으면 노래가 끝납니다 지금까지 10cm의 부동의 첫사랑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어떠십니까 코드가 좀 많고 리듬이 조금 복잡하죠 천천히 연습하신 이후에 천천히 속도를 올리시고 그 다음에 노래도 맞춰서 치시면은 정말 정말 재미있게 이 노래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의 첫사랑 잘 연습해보시고 본인 걸로 만드시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고요 강의 신청 꼭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쌤뮤링의 공쌤이었습니다